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웅부의 열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윈피키드 낭독하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윈피키드로 낭독 연습하는 방법이랑 윈피키드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많이 달렸던 댓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윈피키드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 너무 빠르다 단어가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북은 어디서 찾아요 오디오북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윈피키드보다 쉽고 그리고 오디오북을 찾을 필요 없이 오디오북 CD까지 포함되어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매직트리하우스 시리즈인데요 아마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직트리하우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챕터북이기도 하고요 챕터북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영어 원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할 때 어른들이 보는 로맨스 소설 읽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조금 덜 부담되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권장 연령은 6세에서 7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원서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권부터 12권까지 세트고요 이렇게 얇은 책 12권 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이렇게 오디오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에 들어있는 CD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직트리하우스는 초보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윈픽스랑 살짝 달라요 먼저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원서 읽기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을 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두고 나서 원서 읽기를 시작하면 어? 이해가 가는데? 읽을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직트리하우스는 롱테일북스에서 직접 만든 공식 단어장이 이렇게 퀴즈렛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한 챕터에 단어를 퀴즈렛으로 자동으로 다 보는데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0분 정도 단어 한번 훑어보고 한 챕터 읽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책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첫 번째 책부터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50%만 이해를 하고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1%씩만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어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 보셨다면 이번에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읽기와 자세히 읽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빠르게 한번 읽었고 자세히 한번 읽었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 있는 오디오 CD를 들으면서 듣기와 읽기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서만 읽다가 오디오북과 원서를 같이 읽어보니까 그 글자에 음표가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글자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이 문장은 여기는 높게 읽고 여기는 낮게 읽는구나 그리고 이 문장은 여기에 강세를 두고 어떤 건 휘리릭 지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CD를 들어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낭독을 해보실 차례입니다 한 문장을 듣고 멈춤을 누르고 따라 해보세요 만약에 CD로 듣기 불편하시다면 CD를 MP3로 만들어서 폰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CD를 틀어놓고 폰에 녹음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하기가 쉐도잉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쉐도잉은 속도를 따라가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문장 듣고 멈추고 한 문장씩 따라하기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따라 해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음원을 듣지 않고 내 목소리만으로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낭독 연습을 했을 때는 방금 전까지 들었던 음원인데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제 그냥 발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그러니까 답답한 구간을 조금만 참으시고 이 시리즈 1권부터 12권까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너무 질질 끓이면서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 얇은 책 한 권을 일주일 안에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열심히 영어공부 카페에서 이 책을 낭독하는 낭독 클럽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책을 구입을 하시고 혼자 하기 어려운데 누구 같이 할 사람 없나?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열심히 영어공부 카페를 찾아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매직트리하우스 시리즈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공부 같이 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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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